여성용도 저희가 3벌을 준비하는데 여성용은 컬러도 예쁘고 파란함도 있고요. 이것도 숨겨져 있는 비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스판성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입기 편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블랙, 네이비 기본적인 정말 일상에서 입기 좋은 그런 색상으로 꾸며드렸으니까 여성분이 딱 구매하셨을 때 이걸로만 일주일 코디가 가능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팬츠를 입으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요즘에 정말 날씨가 저 오늘 출근할 때 한 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나왔거든요. 너무 꿉꿉합니다. 장마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습기가 더해지면서 웬만한 옷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팬츠는 휘감기는 게 없어요. 들러붙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핏감을 드리는 거죠. 긴 바지 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핏감을 드리는 거고 위쪽에 밴드 부분 그냥 바지 같지만 이렇게 밴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3종이 모두 다 네이비는 이제 바깥쪽으로 들어가나 있는 스타일이지만 모든 지금 나머지 팬츠들은 안쪽에 히든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에서도 신축성, 뒤에서도 이런 신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그냥 앞쪽에서의 핏감은 어머 깨끗한 오비라인도 살짝 슬림하게 빠져있는 정장의 핏감이라는 거죠. 이런데도 말도 못하게 신축성이 22%나 들어가 있고요. 한상혁 디자이너가 이런 절개를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절개 때문에 앞에서 살짝 보셔도요. 다리 라인이 굉장히 날씬해 보입니다. 네이비 컬러 굉장히 시원한 컬러로 해서 밑단까지 힐에 연출하셨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스타일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팬츠는 고객님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 잘 빠졌죠? 오늘 여성용까지도 마찬가지로 44,910원이라는 가격을 저희가 반값 반값 세일 좋아하시잖아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